오 바닥이 까매졌어 이제 화산지대인 것 같긴 해 야 이게 8,000년 전에 터졌다는데 마지막으로 그거에 잔해가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저기인가 보네 주차장? 여기가 주차장이네 주차장인데 여기서부터 3km야 이제 저기에나 저기 여기서는 3km라고? 여기서 3km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한테 이제 널널하지 3km 1도 아니지 비포장 3km 아유 이렇게 3km야? 아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 크루공 힘내 아 이거 못난다고? 와우 멋있다 요호구 아, 좀 걷고 싶다 차라리 그래, 진짜 걷자 그럴까? 걷고 싶지 않니? 그치? 차를 너무 타가지고 1km 정도만 남겨두고 갈 거야 그래, 중국이 운동 좀 시키자 야, 그리고 이런 데는 한번 진짜 걸어줘야 돼 그래 택배 박스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택배 박스도 가져가야 돼 야, 너무 커다며 그냥 택배 박스는 여기다 싣고 싣고 가 아, 우리 걸어 그냥 걸어가 우리 추워? 아우, 어디야? 아우, 어디야? 아, 좋다 아, 저기인가 보다 게르 오동의 목조 건물 약간 추앙새? 네 빨리 만나 아닌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어? 약간 매기는 거 같아 쟤 왜 뛰어? 쟤 왜 뛰어? 쟤 왜 뛰어? 너 왜 뛰어? 폭주했어 태현이 형이 먼저 가서 걔를 맞나 확인만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대충 맞는 거 같은데요? 맞아 맞아 5도 야, 걔를 맞아 형 맞아요 오케이 와 야크모리하네 야크모리 야크 옆에서 볼 생각 없냐? 어? 좀 두려울 거 같긴 한데 쟤 좀 무서울 거 같아 누가? 야크 신기하네 깜짝이 왜 저렇게 가는 거야? 맞아 잘 뛴다 수신호 다시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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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리를 알아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야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 수신호가 다 있더라고 아 그래? 어 야 저기 저 위에도 뭐야 저거 쟤네들 쟤네들이 원래 염소들이 저렇게 하는데 초염소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저것도 독특한 그림이다 벽화야? 뭐야 아이씨 쟤네들 약간 아크 종류 애들 아니야? 저거 맑았죠 왜? 근데 말은 아닐 거고 돼지 같아 보여 응 다 왔다 걔를 사면 5동 목적 업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네 정확하네 둘 셋 넷 다섯 목적 업무 하나 여기서 뺄까 택배를? 네 여기서 뺄지 여기 아 무게는 안 무거워 그렇게 그래? 그래? 여기로 줘 뭘까 이거 됐어? 이거 좀 웃겨야 무게가 이거 하면 새로네 들자 가볍진 않아 그래? 가자! 어? 잠시만요 그거 푸를레 이르렛 푸를레 이르렛 푸를레 이르렛 푸를레 이르렛 하나 둘 셋 센베로! 센베로! 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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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름이... 강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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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베로! 센베로! 안녕하십니까! 손이 없어서... 센베로! 조심조심! 한번 그럼 같이 뜯어보셔야 되나요? 강토야! 강토야! 이거 한번 뜯어보시겠습니까? 한 번! 되게 좋아하시네!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되게 기다렸나봐! 뭐지 얘기해? 스피커인데? 와일러스! 와일러스 스피커! 노래방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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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커...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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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노래방으로 노래하면 기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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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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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아... 아... 아멘